제주 서남 기독교 교회협의회 월예회가 감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감산교회 최정호 목사는 믿음의 유산과 전통이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교회의 기도와 노력이 필요한 때라면서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주축토 역할을 해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무처리를 통해 현안 사업을 보고하고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제주 보금화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